안녕하세요 저는 위너의 래퍼 이수근입니다 빨간불을 눌렀다고 생각하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으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깐 촬영이 되지 않았어요 촬영 소식을 듣고 또 제 룸메이트 또 잠깐 또 불이 났게 찾아 같은 말을 두 번 하니까 제가 상당히 지쳐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아침 6시 13분. 저희가 지금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직접 작곡 작사를 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곡 작업과 녹음을 방금까지 아침까지 하고 방금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정글에 가기까지 한 4일 남았나?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또 일본에 콘서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는 지금 저희 위너의 일본 투어 안무 연습 출장입니다. 지금 투어 중인데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무 연습을 하러 나와 있는데요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정글의 법칙 가게 됐는데 멕시코로. 혼자 가신다면서요? 네 걱정과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승훈을 혼자 보내면 안 돼요. 얘는 혼자 보내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애라서 일단 최대한 가셨을 때 좀 조심하시고 이제 최집을 하러 가거나 그럴 때 최집을 하러? 혼자 가지 말라고. 혼자 가지 말고 제가 다칠까 봐 걱정을 해주는 멤버들의 모습이었고요.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 드레스룸이에요. 어 여기 이렇게 마치 미리 정글에 와 있는 듯한 푸른 잔디가 푸른 잔디와 이런 정글인 줄 착각. 어 여기 야생동물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. 야생 야생동물이 지금 얼굴이 삐죽 튀어나가지고 뭐죠? 이 동물 정체는 저는 꼭 정글에 가서 야생동물과 함께 교감을 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. 정글에 가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소화해야 돼서 어 미리 이렇게 제가 정글로 떠날 짐을 챙기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정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모기와 해충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정기파리채 약 2배속으로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튜브 정글에서 필요한 나이프를 준비했고요. 물에 빠졌을 때 언제라도 내 몸을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는 수건 그리고 물 속에서도 이렇게 아쿠아 슈즈 구멍이 뽕뽕으로 뚫린 아쿠아 슈즈 산에 갈 걸 미리 데뷔해서 이렇게 트레킹화 저는 이제 손발을 차가지고 밤에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자는데 그래서 양말을 제가 이만큼 한 번짜리 준비를 했고요. 많은 또 정글에 가는 팀원들 부족 여러분들에게도 또 편안하고 따뜻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양말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. 지금 뭐 나머지 뭐 손 돋기라던가 뭐 먹는 선크림 여러 가지 준비물들은 제가 아직 공수를 못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직 재료들을 사질 못했어요. 뭔가 아웃도어 용품 매장에 가서 뭔가를 사서 챙기면 좋은데 나는 왜 아직까지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을까? 아닙니다. 하지만 일단 오늘 밤은 아니 오늘 밤이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일단 제가 자고 내일 한 번 더 다 쓸 수 있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